히히히힛 나 이거 지우개... 내가 뜯어버렸어 지우개를 뜯었다고? 아 죄송합니다 연필에? 네 아 이렇게... 네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연필은 많으니까요 아 나랑 연필을 갈아버린다고 하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산으로 갔다 산으로 갔어요 아 다시 돌아옵시다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원래 돼지파인데 흫흫흫흫 돼지테리아니였는데 되게 자부심 있었거든요 삼겹살 한 근을 혼자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먹으면 안 되지만 파서블 파서블 할 수는 있다 돼지테리안이었는데 귀엽다 제가 좀 귀엽죠 진짜 귀엽다